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성도나 또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또 실패해서 넘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주의종이 그럴 수 있냐는 이야기들을 하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적어도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오늘날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 유진 피러스 목사님 외에 총 열한 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쓰신 책 중에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고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본 대로 살지 못하는 믿는 우리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색에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한 민족 안에서 그러나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예루살렘에 남게 된 고간들과 바벨론, 다른 여러 나라로 흩어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루살렘에 남게 된 고간들은요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고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믿음 있는 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고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요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로만 가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마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영을 뜻하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영의 부분 영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기 초가 되면 참고서를 산다고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의 공부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기 초가 되면요 모든 교과서는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서도 그냥 한 권씩만 있는 게 아니라 교학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 동화 무슨 출판사에서 나온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받은 다음에 몇 과목 구경수 중심으로 한 세 곳만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자친구 마시는 것도 사주고 교회 친구들도 사주고 제가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걸 모르는 줄 알고 매 학기마다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때 딱 걸린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속일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아버지께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아셨냐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랑하니까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요 제가 참고서 사고 이러는 거 그렇게 관심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냥 오랫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3년 내내 아버지한테 사기를 치니까 그런 아들을 계속 놔뒀다가는 이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될까봐 나를 정하시고 징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싫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매를 드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바로 본문 앞에 1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본 대로 배운 대로 지키지 않고 세상을 쫓으면 그 세상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세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내 삶의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뭔가가 내 삶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고관들보다 더 나쁘거나 더 좋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고관들이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의 규례, 즉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달라져요 이스라엘에 남겨진 고관들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께 버려졌으니까 너희들 이제 더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을 보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분명 지금의 상황만 보면 이방 나라로 끌려간 이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만 계신 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포기했는지도 모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어떤 특별한 장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에 전쟁터와도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이 가정 안에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될 때에 여러 갈등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가 날마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해 버릴지라 이방인의 규례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지켜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지킬 때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고 배운 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목소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나뉘었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이 내 안에 부어져서 이 돌 같았던 이 마음 강박한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누어진 그 부부의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의 돌 같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나누어진 마음이 있고 돌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사인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부부가 가정에서 마음이 나누기를 원하고 직장과 그 사업터 공동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단하는 것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조건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결단을 해도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한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며 나의 이 돌 같은 마음 강박한 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한 줄 믿습니다 기모대 우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귀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오늘 에스겔에 나오는 그 포로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세형을 부어주셔서 이 돌 같은 마음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결단한 것이 변하지 않는 이 마음도 살처럼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